하루가 바쁘게 바쁩니다 갔다와가지고 바꾸미 너무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수동 너무 감사합니다 21번 23번 27번 33번 36번 44번 21번 23 27 33 34 7번 12번 23번 26번 34번 42번 7번 12번 22번 26번 30번 35번 반자로 11번 21번 36번 38번 38번 그리고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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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번 공유 너무 감사합니다 꼭 상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분들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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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금요일 남았습니다 자 개미하고사 시험전까지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 자기는 한 만큼 되는거니까 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